오케이! 묵음지 닭볶음탕 앗 뜨거 앗 뜨거 아 잘 안보이는군요 오케이 세스 묵음지 닭볶음탕 한번 끓였더니 맛이 돌아왔구만 흐음 그렇지 이맛이지 오칼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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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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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달콤해 좋았어 흐음 흐음 역시 묵은지는 또 끓여줘야 되는건가볶음 맛이 더 좋아졌어 원래 하루에 한번밖에 잘 안먹습니다 아 맛있거든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식당 식당 식당이라니요 제가 안만들었습니다 이따라 김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묵은지 그 맛입니다 양념이 아주 잘 매여 들어갔어 양념을 Water front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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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 음 물먹지요 아 아쉽지만 먹방에 관한 질문만 부탁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배가 고파서 지금 먹고 있잖아요 배가 고파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묵은지 탁버꿈탕 뭐 때문에 매운거지 그냥 먹으러 오면 겨눈 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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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...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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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 으흠 달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맘 맞습니다 Cook O aney 으흠 2 우윈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닙니다. 둘 다 좋아합니다. 우열을 가릴 수가 없군요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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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볶음탕이요. 닭볶음탕도 약간... 국물 먹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. 음... 음... 아쉽지만 먹방에 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. 음... 음... 제가 먹는 거 아닙니다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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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안됩니다. 출처 밝힐 수 없습니다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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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이요? 똑같은 덴데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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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뜨겁군... 너무 맛있어 아 밥 조금만 더 다 먹을까? 아 내 소리에서 배가 부르는데 아 조금 남았는데 어떡하지 얼마 못 먹은 것 같다 알차게 먹은 것 같은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종료 잘 먹었어 알차게 오케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